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천 결과의 반말에 탈당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어제 직장인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. 이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중도 포기하는 건 자유지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경쟁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떡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.